어머님께 아주 재밌는 놀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아까 조절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건 몸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몸으로 하는 것에 중요한 건 아빠 역할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이 지금 자꾸 주무시지만 마시고 피곤한 건 알겠는데요. 아버님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놀이는 엄마, 아빠와 함께 풍선 터뜨리기 이 놀이입니다. 터뜨리기도 있고요. 또 풍선을 가지고 또 터뜨리기 전에 사실은 풍선 치기 놀이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그래서 풍선을 같이 순서를 정해서 같이 이렇게 좀 쳐보고 그런 다음에 아예 재밌게 한번 딱 터뜨려 보는 그런 마무리를 좀 지으신다면 그런다면 훨씬 아이한테 바람직한 그런 놀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.